사대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대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덴은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한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밀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노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제자 디모덴 우리 강단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주간에 걸쳐서 리더 수련의 세계 랩런트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랩런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말씀하셨죠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교구에 있는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견고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원의 랩런트들이 제자 디모덴와 같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망대와 기도의 망대를 견고히 세우는 저와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저희가 중요한 게 말씀의 망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말씀의 망대 저희가 이 사대인전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1장부터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대인전 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 3, 8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주만 이거 붙잡고 초대교회에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만 한 거예요 사대인전 2장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1, 3, 8에 언약 붙잡고 기도에 힘쓰니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들에게 처음으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기도하다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방원과 여러 가지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적들이 나타나죠 사대인전 3장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더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건 봤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3,000명이 남자만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대인전 4장은 뭐예요? 오직 유일성이에요 사대인전 4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천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선포예요 외부에 핍박이 막 옵니다 그런데도 안 되니까 사단이 어떻게 옮겨가죠? 사대인전 5장의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뭔가 흔들려고 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그게 사대인전 5장의 내용이죠 사대인전 6장이 무엇입니까? 아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구제하는 일 다른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곱 집사를 세우자 그게 사대인전 6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사대인전 7장은 무엇입니까? 스테반의 엄청난 설교가 나오죠 그리고 스테반이 순교를 합니다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왜냐? 핍박을 피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대인전 8장이 무엇입니까? 빌립 집사가 등장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온 유대 진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그리고 와 있는 담임족 에듀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대인전 9장 무엇입니까? 사울 바울의 등장이죠 스테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 그 바울이 스테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임팩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사대인전 11장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믿으니까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아 이방인들도 한례를 안 해도 율법을 안 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믿기만 하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수많은 세 명의 백부장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름이 거론된 것은 이 고넬료밖에 없어요 그만큼 복음운동에 큰 쓰임을 받은 인물이죠 사대인전 11장 무엇입니까? 사대인전 11장이 안디옥교회의 그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디옥교회의 기초 아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안디옥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사대인전 12장은 또 다른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기도를 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꺼내내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 이 교회의 중부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그 부분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죠 사대인전 13장 무엇입니까? 안디옥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게 바나바와 사울이죠 그들이 파송해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게 사대인전 14장의 이야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박수 무당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영적인 극심한 싸움이 있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오늘 사대인전 16장이에요 그러면서 누굴 바라봅니까? 제자예요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뭐가 딱 남아있습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제자예요 제자 사무라 제자 디모델을 보니까요 이거는 꼭 가야 돼요 근데 저희가 놓친 게 있죠? 15장은요 15장도 함께 이번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15장의 내용은요 신학적인 회의가 열려요 어떤 회의가 열립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아니 이방인들도 한례를 안 받았는데 율법의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본부교회에 신학적인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또 예루살렘교회에서 엄청나게 싸우는 게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딱 나와요 베드로가 자기의 체험을 간증해요 내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류도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근데 저희가요 우리의 체험과 간증에만 의존하면요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뭐에 기초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어깨를 동등하게 놓고 있던 야구보가 딱 등장해서 고러내요 맞다 이 사야서의 성경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결론을 짓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계 2차 선교행을 바울과 신라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행전의 내용이요 그냥 하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도행전이 내 안에 드라마 같이 그려지면서 강단히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저와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언약 정달의 중요성입니다 1절입니다 바울은 언약 정달의 중요성입니다 다시는 얼굴을 안목적으로 굉장하게 대판을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택한 사람의 신라예요 우리가 선교행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이여 신기하게 TCK를 쓰세요 다문화에 익숙하고 2중 언어 3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선교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요 다문화에 익숙하죠 유대 문화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한 사람입니다 신라도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나중에 딱 보면요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걸 주장을 합니다 다문화와 2중 언어가 익숙한 사람이에요 바나마도 마찬가지고요 마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문화적인 사람을 통해서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요 루스드라로 2차 선교행을 오늘 출발을 한 겁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냐 1차 선교행 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 바울은 죽었다 죽었다고 성 밖으로 내다 전져진 그 장소예요 한마디로 루스드라만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와요 아 거기는 절대 가면 돼 루스드라마 리을자만 들어도 온몸이 덜덜덜리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에는 뭐가 있어요 제자예요 제자 디모데가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럼 2차 선교행 하자마자 지금 간 곳이 디모데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언약 전달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우리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중요합니다 손주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교구에 있는 랩너트들 우리 예언의 랩너트들 언약 전달하는 데에 굉장히 중심과 마음을 쓰는 우리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디모데에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2절에 나오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우리가 이걸 통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100%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부분 평판이 좋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저희가 강단 말씀 붙잡고요 은혜받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강단 말씀 붙잡고 은혜받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 이게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순종이에요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사람 이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디모데와 같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추건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대부분 칭찬받는 사람들을 쓰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 속에 거시시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디모데의 제자를 보니까요 믿음이 확실해요 근데 이 믿음의 출처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대째 너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이 믿음이 너의 외할머니 유니게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너에게까지 왔구나 언약 전달의 중요성을 여기 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 교육 안에서 믿음의 어머니가 너무 중요하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챔피언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무리 시간표적으로 방황을 하더라도 새벽 기도 새벽마다 밤마다 그 자녀의 발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아니면 방에서 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또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요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랩놀트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저와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버님들도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말씀 붙잡고 가정예배 인도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제자, 뒷모습과 같은 그런 랩놀트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죠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무용지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지식인데 시간이 흐르면 쓸모없는 지식이 된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에서의 말씀을 인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견고한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 랩놀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랩놀트들이 제자, 뒷모습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금이 우선되는 삶입니다 3절 보니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래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밀어라 이상하게 바울이 4대인전 15장 전장이 뭐 강조했다고 그랬죠 할래 필요 없다 율법을 꼭 지켜야 되냐? 아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된다 이 파격적인 보금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난지 8일만에 할래를 받아요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위로 뭔가 의로 구원 받고자 하는데 바울의 이걸 완전히 엎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보금이 그러니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고니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빗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보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디모델 다 큰 청년에게 할래를 행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2번 돼지잖아요 보금이 우선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한마디로 지금 디모델 호녀라 TCK 아니겠습니까? 구원과 상관없어요 보금 전하는데 할래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구원 받는 대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아니 할래도 안 받은 저 사람이 나에게 보금을 전해?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그것보다 말하는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보금만 선포하면 돼 맞죠? 보금만 선포하면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금이 우선되는 삶으로 디모델에게 지금 할래를 행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제가 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이 할래를 필요 없지만은 보금을 우선순위하기 위해서 디모델에게 먼저 할래를 행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에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예요 아니 고기를 먹는 게 뭐가 어때서? 뭐 우리 맨날 고기 먹는데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당시 고기가 귀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요 우상 재물에게 우상 승부에 대었던 그런 고기들이 유통이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99% 이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주장이 있냐 이거예요 고기를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 고기파 아니다 우리는 채식주의다 비건파 지금 고기파와 비건파와 교회 안에서 보금도 아닌 이거 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합니까? 먹는 거 상관없다 믿음이 있어서 나는 먹어도 상관없다 그럼 먹어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약하고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시험이 드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왜 굳이 내가 고기 먹을 필요가 있냐 그 사람 앞에서는 먹지 말아라 왜? 혹시라도 시험 들고 낙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금이 우선되는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좀 찝찝하냐? 그럼 먹지 말아라 이거 여기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답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도 적용 좀 전두의 맥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죠 먹는 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과 연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새가족이 처음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거를 먹어야 되냐 하지 말아라 목사님 말씀하셨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금이 우선되냐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뭔가 좀 신앙이 흔들릴 염려가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한 영혼이라도 이 나의 삶과 그걸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한 영혼이라도 더 보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금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항상 보금이 우선되는 저와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제자 디모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치증을 맞으시고요 가시급 멸류관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근데 성경은요 희한해요 이걸요 비참함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종지부를 지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고난이 영화롭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삶운동이죠 스타트만 운동 사천망대 운동 이 삼칠 치유 운동 이 사명을 다해 사는 삶 고난이 와도 축복이 되고요 모든 역경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삶을 사는 저와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축복이 되 dividends